한국해양대 김윤성 교수 복합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24시간 김해신공항 운영, 연계교통망 확충, 대규모 공항물류단지 조성 등 물류 트리포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그는 김해신공항 및 항공배후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물류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걸림돌도 산적해 있습니다. 항망과 공항 운영주체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복합물류체계 연계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김교수는 상충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로드맥과 장기적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SG 뉴스 최소원입니다. KSGV